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치즈 마시고 하나는 일반 마시거든요 그래서 절반씩 먹을게요 오 이게 치즈다 장갑이 없어서 오늘은 손으로 먹을 거예요 소스는 매운 칠리소스하고 크림소스하고 케첩 준비했어요 잘먹겠습니다 딱 먹게 치즈 맛이에요 대박이다 대박 올리브유 크림 소스 대박이에요 진짜 크림 소스 크림 소스 크림 소스 크림 소스 크림 소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역시 바삭한 버시지가 맛있습니까? 핫도그 맛있어 그래도 이 크림 소스가 제일 맛있다 같이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크림 소스가 제일 맛있다 진짜 고춧가루 마이크 배터리가 나갔어 오늘 ASMR은 여기까지 할게요 새지가 진짜 짱있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맛있어 자세한 맛병간에 댓글로 남겨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은 이렇게 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구요 지금부터는 배터리 반탕으로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바로 뜨는 영상은 저희 신쿵 채널에 있으니까요 그거 꼭 봐주시구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